안녕하세요. 카즼TV의 이재림입니다. 이번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의 소프테일 슬림입니다.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 시승을 하면서 잠깐 소프테일 슬림도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짤막하게 타보고 전해드립니다. 소프테일 슬림은 할리 데이비슨의 소프테일 안에서도 상당히 좀 클래식한 모델이에요. 시트고가 660mm밖에 되지 않아서 빅아메리칸 크루저에 입문하려는 라이더들에게는 많이 추천받는 기종입니다. 앞뒤 바퀴 휠도 스포크 타입이어서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살로 되어있죠. 그리고 앞바퀴도 폭이 커서 지금 130mm에 90mm 그리고 뒤는 150mm에 80mm인데 상당히 좀 바퀴도 큼지막합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앞에 이런 동그란 헤드램프도 오래된 바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냅니다. 물론 LED DRL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만족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번쩍거리는 크롬으로 이렇게 두가닥 길게 뽑아낸 매니폴드와 머플러도 이런 클래식한 형태와 맞물려서 아주 멋지게 보여지죠. 엔진은 이제 이렇게 107 엔진이 들어갔고요. 라이더의 시선으로 내려다볼 적에도 이런 큼지막한 기름탱크와 하나로 된 계기판이 단출하지만 상당히 좀 클래식한 맛을 냅니다. 오른쪽에는 비상등과 킬 세이치가 전부고 왼쪽에는 또 혼과 방향 지시등 그리고 메뉴 셀렉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좀 반짝이는 크롬 소재라서 보시면 오일캡이라든지 군데군데 이런 디자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승차에는 이 시시바라고 하는 뒷자리 탠덤자 백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묶기에도 좋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주행은 상당히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 시승을 하는데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된 더모토의 최홍준 편집장님 그리고 더 로드쇼의 김종원 에디터와 셋이서 라이딩을 하는데 각자 이제 다른 바이크를 타고 와서 잠깐 바꿔타면서 짧게나마 좀 시승한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타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슬림은 확실히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 전에 소프트웨어 이라고 왜 부르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하드테일이라고 해서 바이크가 앞에만 서스펜션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에는 서스펜션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은 아주 엉망이지만 대신 뒤를 이제 얇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적엔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커스텀하기에도 좋고요. 그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뀐 것은 뒤에다가 서스펜션을 넣으면서 오리지널 하드테일은 아니니까 약간 부드러워진 그런 승차감을 더해서 소프트웨어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 갖고 있는 라인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해보면은 660mm라는 아주 낮은 시트구에서 오는 편안한 착좌감 그리고 또 팔을 뻗었을 적에 잡게 되는 이 핸들바의 위치도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유라시아 횡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할리 데이비슨을 가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한 바이크 라이더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그런 좀 자가 정비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기계적 품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상당히 좀 프리미엄한 브랜드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파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쓰인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고급 기술과 부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의외로 자가 정비하면서 커스텀도 자기 가라지에서 하면서 즐기는 라이더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소프트 슬림은 지금 타보니까 상당히 편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릴 것 같은데 그거 내에도 이렇게 라이더 뷰에서 내려다보는 맛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무엇보다 이런 클래식하면서도 반짝이는 크롬을 두른 하나의 원형 계기판 그리고 또 핸들 바에도 위치한 이런 버튼류 마감 그리고 사이드미러 들 모두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고급스럽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모터 사이클은 기름 탱크가 18.9리터 거의 19리터나 달해서 이 정도면 뭐 투어 가기의 아주 안성맞춤인 바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시시바 등받침이 있어서 거기다가 정말 괴나리붓짐 묻고서 여행 떠나기는 최적화된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스트릿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 또 48 이것저것 많이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가장 추천하고 가장 마음에 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소프트 슬림인 것 같아요. 이 시트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바이크 타는 이유가 저는 엎드려 타는 타고 났을 적에 몸이 굉장히 힘든 모터 사이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레플리카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와는 좀 반대로 아이러니하지만 지극히 바람 맞는 재미로 타는 바이크도 좋아합니다. 근데 할리 데이비슨 그동안 만났었던 바이크를 떠올려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덩치, 가격, 그리고 갖고 있는 생김새 모든 것들이 제가 이렇게 즐기면서 정말 편하게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인데 이 지금 만난 소프트 슬림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바이크가 갖고 있는 이런 주행 성능 그리고 라이더에게 전해주는 질감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앞에 들어간 서스펜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중량이 거의 300kg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가 291kg 정도인데 그런 중량과 맞물려서 어떤 아쉬움 없이 그 앞바퀴가 잘 노면에 붙어있게끔 유도를 해주고요. 단 브레이크 성능은 칼같이 잡히는 브레이크 성능은 아닙니다. 근데 일전에 바로 만났었던 FXDR이라든지 아니면 팩밥이라든지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미래를 보여줄 것 같이 내놓은 그런 바이크들도 더블디스크를 채용하고 더 진보된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을 넣었지만 그럼에도 칼같이 잡히는 그런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아니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이 추구하는 제동 능력은 그렇게 확확 멈추는 것보다는 일단 속도를 그렇게 내지도 않게 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좀 서서히 부드럽게 멈추게 하는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프트에일 슬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코너링에서는 오늘은 어떤 적극적인 코너링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처럼 린 인이 아니에요. 린 아웃으로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크가 눕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몸을 안쪽으로 넣는다기보다는 반대로 몸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우면 매끈하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체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어떤 여성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신장이 좀 작은 라이더가 겪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소프트에일 슬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미러케잇 107 엔진은 일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고동감이 달리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중독적으로 시속 한 80km, 90km 정도로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대 토크는 145Nm인데 할리는 모두 벨트 구동 방식이잖아요. 체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힘이 폭발적인 거대한 힘이지만 노면에 부드럽게 전달하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가 참 적응하기도 쉽고 어떤 신뢰를 주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윈드쉴드는 지난번에 FXDR이라든지 팻밥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드렸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방풍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꽤 뛰어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얘도 아마 비쌀 거예요. 지금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고 지금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라이더가 후방 시야를 살필 적에 상당히 좀 자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도 지금 정수리 위에 해가 올 적에는 약간 좀 반사가 돼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때가 있는데 사실 이 계기판을 잘 보게 되질 않아서 그런 걸 따지면은 수긍할 만한 파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기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어 3단 넣고서는 시속 5,60km부터 이제 고동감이 살아나는데 의외로 지금 핸들바라든지 시트 엉덩이로 전해지는 느낌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처럼 막 걸걸걸걸대는 부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건 근데 미러케이드 엔진이 새로 나오면서 아주 좀 정제된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갖게 돼서 저도 이미 지금 뭐 한 3,4대째 미러케이드 엔진 경험해보니까 이미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883이라든지 48에서 봤었던 그런 옛날 엔진이 그립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네요. 이미 적응을 해버렸나 봐요. 네 이분들이 이제 오늘 라이딩 같이 했던 이 스트릿밥은 더모토의 최영준 편집장님이시고 또 앞에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은 더 로드쇼의 김종원 에디터입니다. 이전에 아레나에서 자동차 담당 피처 에디터를 맡았었던 기자고 앞으로도 종종 라이딩을 같이 하면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소프트힐 슬림 시승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 시승을 하러 왔다가 짧게나마 만나본 소프트힐 슬림이기 때문에 별책부록처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모터사이클은 BMW 모트라드의 R1250GS 모델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